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일반계기사 2017년 9월 23일 3강입니다. 자, 제3과목. 유체역학인데 우리 1과목 재료역학 14개. 2과목 연력학 14개. 14개 맞죠? 자, 그럼 유체역학. 요것도 뭐 한 10개나 12개. 한 번 보는지. 41번. 보기 딱 보니까 어, 이거 당연히 포기. 이런 거 풀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풉니다. 어렵지는 않아. 근데 뭐 억지로 신경 써서 풀지 마라 하는 겁니다. 42번. 어떤 물체의 속도가 초기 속도 2배. 항력계수가 초기 항력계수 2분질로 줄었다. 저항력이 D라 할 때 D는 어, 이건 풀어야지. D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2분지 1에 C, D에 로우, V, 자성, A. A는 무슨 면적? 설상 면적이야. 근데 속도가 2배로 됐대. 항력계수는 2분지 1로 줄었대. 그러면 저항력은 4단우기니까 2, D. 답 3번. 엄청 쉽지. 43번. 그림과 같은 지름 뒤인 물방울이 지름 뒤인 N개 작은 물방울. 에너지, 양은? 오, 이거 총 봤지. 포기. 43번.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답 외우면 되지. 44. 평판 위에서 이상적인 층류 경계층 유동을 하고자 한다. 저 포기. 뭐 층류 경계층 공식 루트 R2분의 5X인데 뭐 이런 거 풀지 말지 않는 거야. 45번. 그림과 같은 원형 축소의 점성계수가 0.51 파스칼 세크. 윤활류가 채워져 있을 때 축을 1800rpm으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동력은 몇 킬로와트냐. 틈새 유동어. 코태 유동이라고 한다. 포기. 뭐 그거 하나도 안 푸실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46번. 8개만 풀면 되는데 뭐. 지가 아무리 어렵게 내봐야 1장에서 앞에 41, 42, 43, 43, 45에서 겁 준 거야. 절대로 겁먹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46번. 대기압을 측정하는 기압계에서 수은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은이 액상숭의 비중이 제일 크지. H, G. 수은의 비중 S 얼마? 13.6짜리에. 이거 액상입니다. 액상. 액상의 뭐가 되는 거야? 금속이지, 금속. 그러니까 당연히 수은의 뭐가 커서 비중이 크다. 다음 중 유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볼 수 없는 거든. 피토, 스태틱 튜브. 피토가 아니지. 레이저, 도플러, 벨로시티. 우리 도플러 속도 재는 거. 핫와이어 재는 거고. 피해조메타는 압력 재는 거지. 이게 답은 4번. 48번.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포기. 왜 자꾸 브레이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4줄 넘잖아. 안 보는 거야. 49번. 안지름 20cm. 원통연기축을 수면 물을 넣어. 축 300rpm. 수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높이 차. H, 속도 수지지. 2, G분의 V 자석. 얼마나 좋아. 그럼 속도 V 하는데 300rpm으로 줬대. 그럼 요식은 2 곱하기 9.8분의 1의 속도 V. R 오메가가 아니라 60. 곱하기 단 10, 100, 1000분의 파이의 지름 D, 200. 미리로 들어가야지. N은 300. 요게 1000 나눴으니까 요게 미리로 들어가야 돼. 요거에 2승. 그래서 높이 H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설에서는 요걸 얼마로 줬어? 20으로 줬지. 그럼 요거 얼마로 나눴어? 100. 똑같은 얘기야. 50번. 부차적 손실계수 4.5인 밸브를 관마찰계수가 0.02이고 지름 5cm 간에 환산한다면 관의 상당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자 관의 상당 길이 하니까 우리 H는 손실수도지. F D 분지 L의 2G 분의 V자승입니다. 요거를 부차적 손실계수로 풀어보자. 그러니까 K 놓고 2G 분의 V자승이 같은 거야. 이게 부차적 손실계수. 그럼 여기서 같은 거 지워. 그럼 F 얼마 줬어? F 0.02 그 다음 지름 D 지름 D 5cm. 길이 몇 핀? 0.05cm. L은 K 얼마 줬어? K K 4.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내가 L을 구하겠습니다. F D 분의 L 이코르 K 그럼 이렇게 굽혀서 크기가 같으니까 L은 F 분의 K T 뭐 이걸 공식이다 이러고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 부차적 손실계수 K 그냥 앞에다 놓고 F D 분지 L 마찰 손실계수지 51번 그림과 같이 유량 Q 0.03 물제트 V40 공면판에 충돌한다. 판이 고정됐고 135도일 때 판이 받는 총심의 크기는 Fx 로우 Q V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럼 로우 지금 뭐 줬어? 물 하니까 천 유량 Q 0.03 속도 V 40 1 마이너스 코사인 몇 호? 135도 그냥 나온 대로 계산하면 돼 그랬더니 얼마 나왔냐 2048 나왔어 2048.53 이거는 Fx야 근데 거기서는 이거 뭐 구하러 왔어? 총 힘의 크기 구하세요 하니까 Fy도 찾아야지 이건 로우 Q V에 얼마? 사인 세타야 그럼 숫자 40번 넣어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했더니 843.53 자 Fx와 Fy 들어왔으니까 합력 구하세요 하니까 옆에 해설 루트 Fx 자성 플러스 Fy 자성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 풀어요 폭이 틀렸다고 쳐 왜? 한번 다시 풀라고 그러면 10개 안 넣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52번 단면적 10cm 관에 매분 6kg의 질량 유량으로 비중 0.8인 액체가 있다 평균 속도는 M도트 로우 A V 얘가 M도트 무슨 유량? 질량 유량이니까 6 나누기 얼마로 해? 60으로 해야지 왜? 매분 6kg이야 그럼 로우 로우 얼마? 1000 S 0.8에 A 10 이거 미터 자성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10 곱하기 100에 10cm 자성인가 마이너스 2성 나눠줘야지 그렇죠? 그래야 작아지지 그 다음 A의 속도 V 얼마? 평균 속도 V 이거 찾으세요 하는 소리지 뭐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그리고 75 125 666 75 하니까 7.5 나오니까 계산해야 되겠네 그래서 속도 V는 6 나누기 60에 1000 나누기 0.8 10 100에 100에 마이너스 2성 그러니까 100에 마이너스 4성 된다 그래서 52번 플러스 53번 작기 액체 속에 잠긴 경사면의 자극에는 힘의 크기는 F 무조건 얼마 정적이니 감마 H C A 근데 거기서 H C 도심까지 깊이 하니까 H C 답 그냥 3번이네 그렇죠? 괜히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 자 54번 물이 5미터 퍼센트 흐르는 관에서 에너지선과 수력 기울기 선 하고 내가 우리 베로니 방정식의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처음에 무슨 수도 Z 위치 수도 그 다음 무슨 수도 감마 분의 P 압력 수도 압력 수도 연결한 게 H C Q 있어 물탱크 측면에 표시 설치한 지름 10cm 파이프를 통해 물이 배출된다 배출구로부터 수위 3미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유량 Q는 얼마인가 물탱크 지름은 3미터이다 이거 뭐 H가 지금 몇 미터야 3미터 그럼 나오는 유량 V는 얼마 루트 2G H 그럼 이 식은 나오는 유량 Q는 A V가 되니까 A 얼마 줬어요 지름 10cm니까 4분의 파이에 지름 10cm 1의 자승 1미터지 1미터 센치 센치니까 하나 둘 아니지 10cm니까 0.1미터네 0.1의 자승 속도 V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H 얼마 H 얼마 줬어요 3미터지 이게 들어오는 이게 나가는 유량이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주는 유량도 이만큼 줘야 되겠지 답은 이거 그래서 답이 계산 딱 해보니까 얼마 나왔어 0.06이다 56번 봅니다 너무 빨리 푸나 너무 빨리 뺀 건가 지금 10분 지났어 12분 56번 관마찰계수가 거의 상대조대에 의존하는 거 완전 난류지 관마찰계수 F는 일반적으로 상대조도와 레이놀즈 수의 함수입니다 여기서 상대조수는 거칠기 나누기 지름입니다 그런데 층류에서는 층류에서는 R2분의 64 이걸로 풉니다 그럼 뭐만의 함수 레이놀즈 수만의 함수 완전 거친 완전 거친 난류에서는 상대조도만의 함수 이래야 공평하지 그럼 거기서는 거의 상대조도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한번 뭐야 완전 난류 57번 빼 이런 거 나오면 반가워 왜 안 푸니까 안 푸니까 반가운 거야 설마 이런 거 20개 내겠어 58번 다음 중 최적탄성계수와 같은 건 최적탄성계수 전번에도 나왔었지 최적탄성계수 부호부에서 K K는 입실험 V분의 델타 P 압력의 단위를 갔었지 요식은 다시 베타분지 1 베타를 우리 뭐라고 압충률 하고 나오는 거지 답은 압력 59번 레이놀즈 수가 매우 작은 느린 유동의 물체의 항력 D는 자 항력 D는 어디서 구해 레이놀즈가 매우 작아 스톡스 법칙 3파이 뉴 D V지 무차온수는 무차온수 찾으니까 D 무차온수 찾으려니까 D는 단위가 뉴톤 아니야 항력이니까 그럼 D에다가 얼마 나눠주면 돼 3파이 상수니까 뉴 D V 이러면 무차온수 되겠지 그럼 F 이게 F지 F로 들어가니까 F 나누기 뉴 V D 탑 1번 60번 실제 잠수함 크기 25분지 1 모형 잠수함을 해소해서 실험한다 실형 5미터 잠수조 잠수함 무슨 수 같아야 돼 레이놀즈 수 베는 두 가지 위치하니까 후루드 수 우리 후루드 수는 공식 얼마 루트 LG분의 V 혹은 똑같이 자승수니까 LG분의 V자승 근데 여기서는 무슨 수가 같아야 돼 잠수함 레이놀즈 수 레이놀즈 수가 같아야 되니까 뉴 1분의 뉴분의 V D 1 1은 뉴 2분의 V2 D2 근데 실형 잠수함을 동일해서 하겠지 그럼 25분지 1이니까 이게 25 이게 1 그리고 실형 잠수함 이게 5 그럼 여기서는 얼마냐 125겠네 그쵸 60번 풀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많이 풀었네 더 적게 풀었네 7개니까 13개 충분하지 자 그럼 내가 포기한 거 했나 57번 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푸니까 오 3개 끝났네 하고 되는 겁니다 너무 빨리 끝났다 하고 나오는 거지 어쨌든 3과목이 몇 개 13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4과목 남았고 5과목 남았습니다 그럼 4과목 5과목을 4,5 이거를 한 번에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가 연력학 하나 재력학 하나 재력학 하나 유체역학 하나 연력학 하나 나가고 4,5과목 한 30분에 합쳐서 나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15분 지나서 근데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기계 재료 및 유학기기부터 동력학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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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